안녕하세요. 제주 Food & Wine Festival 홍보 대사 방송인 마켓세트입니다. 홍보 대사 다시 이번에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전에도 몇 번 했는데 제주 Food & Wine Festival 저한테 되게 특별한 행사입니다. 갈 때마다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. 매번 했을 때.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. 5월 행사 기간 중 5월 13일 토요일에는 제주 할라데이 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Taste of Jeju가 열린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제주 Food & Wine Festival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내가 맛보고 싶은 제주도의 맛 지금 만들어오세요. 여러분을 제주로 초대합니다. 글로벌 미식축제 제주 Food & Wine Festival 제주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어오세요. 글로벌 미식축제 제주